두 번째는 미소한데 충실 설립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 그리고 다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미소한데 충실한 것입니다 신덕으로 본 점성정신 미소한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써 하느님 눈에 들게 함이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작은 일에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 즉 양심부를 밝히면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관은 있는데 연관은 넘어가겠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평범한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평범한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습을 죽을 만큼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한 그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은 좁은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겠죠 아주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합시다 문을 여닫는 것부터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부터 문을 여닫는 것 하나만 왜냐하면 우리 설립신부님 무와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새로운 입회자가 오면 문을 여닫는 시범을 손수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점성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여닫는 사람은 큰 일도 정성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여닫을 때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닫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대충 열고 지나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을 여닫는 것은 점성정신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정성스럽게 문을 열지 않을 때 설립신부님께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친히 보여주신 문 여닫기였는데 후배들이 잘 지키지 않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문을 여닫는 거 정성스럽게 하면 이게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시작이고 또 수도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것들은 문을 여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작은 미소한 것들을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이런 재미가 되게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할 때 마음이 좀 많이 평화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사에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 미소한 데 충실한 데 하는 것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정신으로도 훌륭한 것이지만 신덕으로 본 점성정신에서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키워내야 할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미소한 데 충실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을 매 순간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새 자신의 믿음도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신비로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신비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는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은 문을 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슬리퍼 갈아 신는 것 우리 수도에는 슬리퍼를 되게 자주 갈아 신는데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것 또 양치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양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소파에 앉는 것 정말로 사소한 것들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정성스럽게 예모답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 지금, 오늘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생각들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쓸데없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소한 일을 할 때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그런 걱정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소한 데에 충실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점성정신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미소한 일에 충실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되고 어린이와 같은 천진한 믿음이 하느님 나라를 통과시켜줍니다 동전 두 잎을 전부 드리는 그 믿음의 봉원이 가장 큰 돈을 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는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전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과 친하면 일에 천하고 귀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 친한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롭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몽땅 다 드려야 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정도는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에게는 전부 다 드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조금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못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과 친하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하느님 사랑하는 정도가 강하면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또 그가 원하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일에 열매가 많고 또 그 열매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잘것 없고 비천한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할까요? 왜 그 참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세상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고 알아듣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참사랑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와는 거리가 더욱더 멀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사랑해야 합니다 창설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자꾸 창설신부님 말씀과 또 설립신부님이라고 자꾸 요어를 혼동을 하고 있는데 설립신부님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하고 실행할 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실행하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만큼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며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천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점처럼 드러나지 않게 설립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점과 같이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해야겠다 가치 있게 살려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내려가신다 도무지 드러내지 않고 무에 계신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일러주신다 이와 같이 점성적이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점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좌표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점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표시한 거죠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점도 우리도 그러한 점처럼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설립신부님은 강조하십니다 저 자신을 성찬해 봤을 때 교만하고 제가 허영심이 많아서 제 안에 조금만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되면 형제들에게 대놓고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은근하게 자랑을 펼쳐놓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러한 우리의 허영심을 알고 드러내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영심에 대해서 좋은 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교만, 겸손 권면, 분노 이것을 쓰신 브라가의 마르티누스 김현신부님이랑 김현웅 신부님이 옮겨 놓으신 책인데 너무 좋아서 통째로 옮겨 보았습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것들은 얻고 나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얻고 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이 허영심, 칭찬 같은 것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칭찬받는 것이 더 큰 바람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명 인사와 같이 존경하고 따를 때 기쁨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들, 소년들은 청소년들을 흉내내고 또 청소년들은 젊은이들처럼 힘이 센 척을 하게 되죠 젊은이들은 또 노인들의 지혜를 열망하게 되고 노인들은 또 살아갈 날보다는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명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위와 같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남는 건 결국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들은 올라갈 곳이 더 없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가는 길이 모두 다 다릅니다 덜어는 그들이 받은 명예를 드러내므로써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덜어는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자랑하는데 저는 좋은 옷이 아니라 싼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사치스러운 삶을 자랑하지만 또 어떤 수도자는 나는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알리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행인지 악행인지 좀 경계에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허영심을 고치는 일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면 나 자신이 과대평가를 하고 자만심으로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기쁨에 도치되어서 자신을 바르게 인지하기가 어렵죠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저를 더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아첨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저를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신문이 너무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사실 그런 아첨은 저를 망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그 말을 아 맞아 나는 뭐 영성이 뛰어나지 라고 저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그게 망하는 비결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남들이 주어지는 평가 나쁘든 좋든 그런 평가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지난 날들을 들쳐서 자랑하게도 만들지만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자랑하게 만듭니다 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 미리 우리 형제들한테 나는 올해 어디 또 강의하게 돼 있어 그런 걸 또 나한테 맡기는지 몰라 그런데 제 속에는 그런 강의를 한다는 어떤 허영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미리 막 허영심이 가득 찬 것들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삐져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은 어느 편이 이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길한 상황에서도 허영심에서 비롯된 용맹함과 오만 그리고 승자가 된 것 같은 그 자만으로 가득 차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아! 개선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이라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허영심을 조심하고 우리는 점처럼 드러나지 않게 라고 하는 것이 또 점성정신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